네,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들, 바로 RCY인데요. 올해도 RCY 활동을 함께할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네, 건전한 인성을 갖춘 미래의 인도주의 리더로 자라나는데 도움이 될 RCY. RCY와 함께라면 자취만 큰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. 네, 대한민국 청소년 여러분, 대한적십저사 RCY와 함께해주세요. 레드벨벳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RCY 화이팅! 대한민국 청소년 화이팅!